서울경찰청 방역수사팀 소도체입니다. 야 그냥 그냥! 야 그냥 그러가 왜 굴러다니고 지랄이야 정신 사납게! 뭐하냐 안 차고? 조태우 나이는 경찰이 건드리는 역사가 없어요.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신경 쓰시면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내가 죄 짓고 살리지 말라 그랬지. 저 때가 저한테 더 많이 고개할 수 있어. 나한테 더 많이 고개할 수 있어. 나도 다른 사람을 고개해. 나한테 더 많이 고개할 수 있어. 네, 내가 고개할 수 있어.